엄마님 이제 가서 씻어야겠다. 나도 콩나물한테 저렇게 하고 싶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진짜 콩나물한테 이렇게 하고 싶다. 냉기가 너무 차갑더만 해. 나. 어디서 자. 너만큼 자랐냐. 누구야? 쓰레기통 아니야? 아니 저 저기, 콩나물 씨. 아무리 그래도 제 친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쓰레기통에다가 절을 하겠어요? 땀에서 쓰레기통인 줄 알았네. 저기 생명 있어요, 생명. 나 말고 하나의 생명이라면 뭐죠? 왜 이렇게 많이 안 줄었냐. 뭐야? 콩나물. 콩나물. 진짜 옛날 어른들이 저렇게 했었는데. 키운지 얼마나 되시나요? 키운지 지금 한 달은 좀 안 됐는데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재배했어요. 쟤들도 그냥 공포에 바들바들 떨면서 자라겄네. 쟤네한테는 쟤가 엄마예요. 근데 먹어요?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. 세상에. 다 잘하면 좋은 데 가라고. 좋은 데 가라고. 무슨 안주니까요. 아, 물 주려고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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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니, 왜 쇼핑하고 가는 거야? 저게 이제 짧은 동선. 아이고. 아이고. 신은 아껴야지. 바쁘다 바쁘게 쇼핑하는데. 그렇지. 그렇지. 자, 잠깐만. 뭘 넣을걸. 저게 뭐야? 고기? 빼놓고 갈걸. 아유. 버린대 지금. 저게 뭐야? 뭐야? 아이고, 저거 해동을 해야지. 까먹었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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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스테이크? 자, 맡겨보세요.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, 이게? 제육이에요, 제육. 이제 다 불려서 녹여서. 프랑이 다 불려서 먹고. 불려서. 이거면 이제 제육볶음 양념이 돼 있잖아요. 그러면 겉에는 타고 안에는 안 익어. 너무 오래 걸렸어, 이거. 아이고. 밥은 밥은 밖에 없네. 밥을 이제 약간 안주 느낌으로 먹다가. 장조연 씨가 밥을 별로 안주해. 아이고, 왜 그래? 왜?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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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안녕하세요. 진짜 귀여워요, 제 고양이. 밥 먹을까? 진짜 예쁘다. 밥 먹어? 밥 먹어? 되게 대답을 해요. 되게 대답을 해요. 신기해. 아, 이거 진짜. 신이네. 주인 닮아가지고. 이러면. 먹어볼까요? 된장을 안 푸시네? 저 레시피에는 된장을 나중에 풀려고 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된장을 곱게 풀어주세요. 그 전에 포 끓여놓으면요. 팔팔 끓으면 그렇게 야채를 투하해줘요. 너무 회원을 먹었는데? 아직 된장을 안 풀었잖아. 특이하네. 진짜 특이한데? 마지막에 넣으시네. 오, 잘하셨네. 맛있게 생겼는데? 오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대박. 대박이라고. 대박은 글량하신 얘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진짜야. 왜냐하면 약간 대박은 느낌이. 그렇지. 아, 망했는데. 대박. 약간 좀 기계적이었거든요. 조금 짰어요. 아, 굉장히 두 스푼을 넣어가지고. 아, 이거 많이 드셨네. 그래서 조금 짰는데. 나쁘지 않았어요. 아, 햄. 저 새해는 무조건 먹어요. 무조건 먹어야죠. 무조건 먹어야죠. 무조건 먹어야죠. 야, 근데 지금 봐도 되게 짠 보인다. 그죠? 야. 저거는 그냥 짜글이에요. 어, 된장을 이리도 안 드시네. 된장을 안 드시네. 된장을 너무 열심히 끓이셨는데. 결국에는 어머니가 주신 것만 먹네요. 이렇게 하면 그냥 밥이랑 김치만 차리시지. 그래요? 저는 몰라요. 왜 다 모르시는 거예요? 진짜요? 네, 안 몰라요. 언제요? 저도 모르게 김치를 많이 먹었나요? 음... 된장찌개에서 맛있었는데. 이상하네. 그대로 보면. 된장찌개는 그대로. 저는 좀 더 힘들었죠. 난 죽을때는... 너무 행복해요. 근데 저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가기가 든다고 해서 움츠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. 스케이트보드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... 되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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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힘들었죠.